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정신이 많이 어지럽고 혼미한 그런 할매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아들을 낳았더니 시모가 아이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1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3년동안 계속 아니 너는 그 돈을 벌써 다 썼냐? 이러는데 할머니 돌았니? 원제 13년 전에 애 낳았다고 10만원 준걸로 아직도 뭐라 하는 시어머니. 제목 그대로에요. 제가 13년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좋아서 낳은거고 그런만큼 당연히 10원짜리 하나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아니 그 이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벌린 적 없어요. 오히려 당신 병원비랑 집수리비는 물론 또 용돈도 챙겨드리고 반찬같은 것도 2주마다 한 번씩 만들어 갖다드리기만 했지 시댁에다가 아쉬운 소리하고 도와주세요 어머님 이런 소리 한 번도 안해봤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목에도 썼듯 13년 전에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아이고 수고했다 이러면서 10만원을 지워주시길래 아우 저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어머님 필요한데 쓰세요 이랬더니 한사코 병원비에 보태라고 해서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퇴원하면서 이 돈으로 기저귀랑 이것저것 샀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 돈으로 제 돈으로 충당하며 그렇게 했었는데 혹시나 오해들 하시면 안되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그래 10만원이면 액수가 좀 적잖아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단 한 번도 기분 나쁘게 여긴 적 없었구요. 뭐 친정에서도 50만원 주고 저희 외삼촌 외숙모도 고생했다며 50만원을 챙겨주셨는데 뭐 이 돈들 아기 통장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잔치할 때 필요한거 좀 사쓰고 또 시간이 흘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방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 무슨 날만 됐다 하면 너 내가 우리 꽁꽁이 태어났을 때 10만원 준거 그거 어딨냐 다 썼냐 아니 뭘 샀길래 그걸 벌써 다 썼냐 내가 분명 병원비 보태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안 보태냐 그 돈으로는 뭐 했어 이러고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할매가 애한테도 그런 소리를 해요. 꽁꽁아 내가 너희 엄마한테 돈 10만원 줬는데 너희 엄마가 그걸 벌써 다 써버렸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돈이 없다. 우리 꽁꽁이한테 쓸 돈이 없어. 계속 이런 소리를 하길래 결국에 저도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러는거면 참겠는데 애한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죠. 아니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자꾸 저희가 좋아서 낳은 아이입니다. 저희가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뭐 바란적 없고 또 어머님이 10만원 주셨을 때도 감사하기만 했지. 어? 왜 이러세요? 뭐 병원비보다는 애한테 필요한게 있으니까 사 쓴거고 이게 더 나을거 같아가지고 그 돈으로 기저귀랑 여러가지 필요한거 샀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제 돈도 더 썼구요.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다 했어요. 그동안 담아있던거. 그러자 기분이 되게 나빴는지 완전 퉁명스럽게. 어이가? 그래봤자 너희 친정에서는 돈 한 푼도 안 줬을거다. 그래도 나니까 10만원이나 준거다. 아? 이러는데. 아닌데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50만원 주셨고 저희 외삼촌네도 저한테 50만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통장 만들어가지고 돌잔치대도 쓰고 애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방 사주고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어이구. 그래서 이제 얼마 남았냐? 이럽니다. 어이가 없는거야. 아니 그걸 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러니까 그래? 그럼 돈이 좀 남았다는 소린데 잘됐네. 그걸로 우리 꼼꼼이 중압기 올라갈 때 가방이나 사줘라. 딱 이럽니다. 정말 기가 쳐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아니 너무 연치없고 어이없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희 남편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저러는거 뭐 한두번이냐? 놓친 내가 뭘 한다고 그러겠어? 그냥 무시해버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 씨너라 까먹는 소리야. 참고로 저희 아들은요. 나중에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엄마 나 가방 안 써도 되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남는 돈이 있으면 그냥 엄마 맛있는거 사 먹어요. 할머니는 많이 늙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고. 저도 알아요. 아들이 이 어린 녀석이 지 아빠보다 백배 천배는 더 낫습니다. 여하튼 지난 13년동안 그 망할 놈의 1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 누가 보면 10억이라도 준 줄 알겠어.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안받는건데 후회가 막심입니다. 여래서 이번주에 시골 내려가면 그 10만원 돌려줄거에요. 어머니 덕분에 그동안 잘 썼구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걸로 당신 필요한 곳에 쓰세요. 이렇게 말이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저도 2011년도에 아들 낳은 애엄만데요. 뭐요? 10만원이요? 그 할머니 치매검사 좀 해보세요. 댓글 욕하면서 봤는데 그러네 진짜 이거 치매 아닌가? 덜덜덜덜 2번 그동안 용돈들인거 어디다 썼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생색도 오지게 내세요. 이런거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역지사지. 3번 이런 미친 이방을 쓰니 그 할머니 전화번호 좀 줘봐요. 그 10만원 내가 돌려주고 욕좀 해야겠다. 인생 최대 업직이 남한테 아니 며느리한테 10만원 준거야? 아니 그지야 뭐야 진짜. 4번 그 혹시 그 2011년이 아니고 1911년에 10만원 준거 아닌가? 100년 전에. 그럼 인정이지. 그 참 애잔한 한방구일세. 5번 아니 무슨 지금이 뭐 1980년대도 아니고 어? 2011년에 10만원? 세상에 7번 장난이 아니고 이거 치매 같은데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신데 방금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은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요. 아빠 엄마 그때 그거 왜 갖고 갔냐? 이러면서요. 정작 저희 아빠는 아예 기억 자체도 못하는 물건인데 20년, 30년도 넘은 옛날 일을 계속 묻고 묻고 캐묻고 화내고 그래요. 추가 바쁜 일 끝내고 들어왔더니 헐 댓글 엄청 많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13년 전에 있었던 일은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거 혹시 주자가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작년인가 또 이런 돈 얘기를 꺼내길래 아니 벌써 10년도 넘은 옛날 일을 왜 자꾸 꺼내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매 의견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저도 의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 치매 걸린 거 아닐까? 아니 벌써 10년도 넘은 옛날 일을 이쯤만 하면 꺼내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이게 정상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좀 그래. 이러더군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다고 해요. 엄청나게 오래된 옛날 일들을 생뚱맞게 갑자기 꺼내면서 아이고 당신 그때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랬어? 이런 말도 하고 또 남편이나 시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누이들은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낸다 싶으면 아예 듣지도 않고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뭐 시누이들도 저한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뭐 제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연차로만 따지면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뭐 당신 특이한 거야? 처음부터 알았지만 그럼에도 적응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친오빠가 9년 전에 서성을 떠났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죠. 그런데 또 생뚱맞게 정말 갑자기 아무런 전조증상도 없이 그 너희 오빠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왔던 그 누구냐? 그 이상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왜 남의 장례식장에 그런 화려한 양말을 신고 오냐? 그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싶고 너무 헷갈려요. 여하튼 어제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글을 쓰긴 했는데 예 어머님이 치매는 아닙니다. 물론 가끔 저도 한 번씩 말을 하긴 했지만 어제는 저희 아들한테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 번 쏴본 거예요. 참고로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또 집이 워낙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 뭐야 태양광 보일러인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고장이 좀 잦아요. 수리비도 꽤 만만치 않은데 저희가 다 내고 있고 쌀도 사드리고 사드리고 또 가스가 떨어졌다 이러면 일을 하다가도 당신 대신 가스 배달시켜드리고 그래요. 애들이가 저 혼자뿐이라 솔직히 부담되고 많이 힘듭니다. 뭐 시누이들이 많이 있지만 길게 말 안 할게요. 이거 얘기하면 혈압 벌라. 하여간 그래요. 이번 주에 가긴 가는데 남편은 돈을 주기 무슨 돈을 줘? 그냥 둬! 이러고 있고 저는 나 기분 나쁘고 찝찝해. 그냥 주고 싶다.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장담하는데요. 쓴이가 그 10만원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가 같냐? 돈 천만원 내놔야지. 그땐 큰 돈이었다고. 이럴 거야. 쓴이 정말 착하네요. 아우 요즘 같은 세상이 어쩜 좋니? 2번 아니 이게 어떻게 주작이라는 거야. 주작도요 상상이 가능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 아우 진짜 미치겠다 저 할머니. 내 댓글 그렇지 이건 주작일 수가 없는 게 너무 상상밖이에요. 근데 치매가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저 할머니 귀신 같은 거 신 거 아닌가? 뭐 비니 이런 거. 2번 글쎄요 나는 추가그를 보니까 더더욱 치매로 보이는데? 아니 그냥 정신 자체가 마탱이가 가버린 것 같아. 3번 추가로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성격 파탄난 노친네군요. 돈 주지 말고 무시하고 앞으로 만나지도 마세요. 세상에 돈도 더럽게 없네. 아니 10만원 가지고 유세라니 13년 동안 이게 뭔 소리야. 4번 엄마가 저를 1992년도에 저를 낳았고 이때 저희 할아버지가 고생한 당신 며느리한테 200만원 줬다고 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진짜 단 한 번도 생생낸 적 없어요. 근데 10만원 가지고 저런다고 진짜 극혐이다. 5번 아니 근데 쓴이는 왜 자꾸 가요? 쓴이도 이해가 안되는데 나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옛날 일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이냐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것도 치매 증상의 일부죠. 그런데 또 쓴이가 치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참 혼미하네. 그냥 못된 건가? 이게 뭘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으아 감사합니다.